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9800 x3 d 의 출시일이 변경된 루머가 떴습니다 원래 이 9800 x3 d 가 올해 출시 예정 이었다가 내년으로 미뤄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98 x3 d 에 한해서 좀 앞쪽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머 상의 내용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저는 철저하게 루머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머를 기반으로 980 x3 d 의 출시일이 앞당겨 졌다 라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구요 이 루머는 amd 직원피셜로 980 x3 d 가 11월 11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기뜸을 듣고서 이 최초 유포자는 10월 말 출시를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월 말 루머가 돌자 x 에서 활동하는 팁스터로 알려진 암프 라는 사람이 11월 초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뭐 10월 말이다 11월 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구요 벤치라이프 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서 98 x3 d 가 4분기 출시하는 것은 맞다 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월 말 또는 11월 11일 이전에 98 x3 d 가 출시 또는 공개되지 않을까 라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굉장히 공교로워요 인텔 cpu 에 엠바고가 지금 10월 24일 자라고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98 x3 d 를 출시를 당긴다 라는 것은 결국 이 98 x3 d 로 인텔 cpu 를 견제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9000번 때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잘 나왔으면은 이번에 인텔 cpu 를 커버를 하면서 98 x3 d 출시를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9000번 때 판매율이 저조하니까 amd 에서는 핵심 제품인 9800 x3 d 를 출시를 당겨서 인텔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출시를 요정도 라면요 이제 조만간 하나하나씩 벤치 루머가 좀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향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 출시라고 하면은 못해도 10월달 중에는 리뷰어 샘플이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향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amd 에서 9600 x3 d cpu 를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가 또 떴습니다 지금 7600 x3 d 도 나온 마당에 9600 x3 d 를 출시하는 루머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7600 x3 d 는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를 했는데 이 9600 x3 d 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9000 번대 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amd 입장에서는 이런 x3 d 제품 가지고 시장을 다시 한번 노려보려고 계획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에서 확실히 x3 d 우위가 있는 걸로 5000 번대 그 다음에 7000 번대에서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0 번대 x3 d 제품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98 x3 d 뿐만이 아니라 9600 x3 d 도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98 x3 d 출시일이 앞당겨졌다는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9600 x3 d 가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950 x3 d 랑 9900 x3 d 는 일단은 아직은 내년 출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98 x3 d 는 이제 약 한달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기다리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7800 x3 d 가 굉장히 비싸죠 이 cpu 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어쨌든 제 생각은요 제가 9600 x 를 소개시켜 드린게 9600 x 가 싸서 소개시켜 드린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싸졌다 라는 영상을 올린거고 그만큼 78 x3 d 가 비싸 졌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거는 기다리는 거에요 한달 정도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만 기다리면 은 인텔 cpu 도 나올거고 x3 d 도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변화가 굉장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 x3 d 도 지금 물량이 언제 들어오느냐 라고 했을 때 10월 중순 정도에 들어온다는 설이 있어요 얘네가 왜 10월 중순에 물량을 갖고 오겠어요 그때 뭐 나와요 인텔 cpu 나오죠 인텔 cpu 엠바구 풀리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서 신규 구매 건수를 먼저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9000원대 일단 판매해야 되니까 78 x 3 d 물량을 좀 조절했다가 이제 인텔 cpu 나오기 전에 78 x 3 d 물량 한번 풀고 그리고 나서 인텔 cpu 출시 이후에 9800 x 3 d 로 한번 더 공약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비싸진 7800 x 3 d 를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일단 저렴하지 않게 평가된 9600 x cpu 대비해서 성능 20% 정도 높다라고 감안해도 78 x 3 d 는 가격이 55만원보다 비싸면은 가성비가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웃돈 주고라도 지금 구매를 한다 물론 최상급의 게이밍 cpu 를 구매하려는 목적성 에서는 그 정도 비용을 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9800 x 3 d 출시일이 앞당겨졌다는 것은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렴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7800 x 3 d 를 지금 한 80만원 하나요 이 가격에 주고 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cpu 에 한 80 정도 쓸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98 x 3 d 가 아무리 비싸도 한 그쯤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면은 98 x 3 d도 나올 거고 인텔 cpu 도 나올 거고 그러면 78 x 3 d 물량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78 x 3 d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니까 한두 푼 내려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중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중고 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지금 비쌀 때 파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 78 x 3 d 를 지금 구매할 시점 이라기 보다는 지금 오히려 처분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분하고 새로 나오는 cpu 잘 나오나 안나오나 봐서 그걸로 갈아타기 참 좋은 시기 아닐까요 어쨌든 아 요새 너무 78 x 3 d 가격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서 계속 그 cpu 를 웃돈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실제로 80만원 주고 구매하신 분의 pc 조립 영상이 올라온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구요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만한 시기는 아니다 라는 것 계속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3 d 출시 루머 관련해서 새롭게 갱신된 내용들 지금 소개 드려 이게 실질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아마 x 800번 때 메인보드 출시된 이후에 아마도 10월 초중반으로는 아마 성능 관련한 루머가 계속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능 관련된 루머가 돈다면 은 실질적으로 이 98 x 3 d 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리뷰어 샘플도 못해도 한 10월 중순에는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소개 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